야 그럼 결제한다 얘들아 결제 버튼만 누르면 돼 자 우와 negócio 걸재ains representation 으악! 헤테폰 다 producto 으아아아아아앙 아아홍 줘주세요 알루 320 무설 자 안녕하세요 должны 반갑습니다 임겸현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 아오니저택 콘텐츠는요 바로바로 다시 한번 돌아온 엄마몰래 휴대폰 결제하기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한번 멤버들 소개하면서 방송해보죠 안녕하세요 저는 인겨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고생 아니 여중생으로 오늘 옷을 입어보았죠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안녕하세요 봉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여기 여려요 저는 마음이 여린 봄수에요 아아 네 반갑습니다 자 마음이 여린 봄수로 상처받았어요 봄수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중학생 남중생 대택입니다 자 실제로 어마물래 휴대폰 결제해보셨어요? 꼭 물어보셔야 아시나? 아 하셨구나 아 안녕하세요 담임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중생 담임입니다 아 여중생이 몇 살이세요 지금? 여섯섯살입니다 네 지금 실제 대회는 몇 살이죠? 네 스물 여섯살 여섯살 자 안녕하세요 이수원님 반갑습니다 어 여긴 반갑습니다 우리 어? 반갑어요? 오늘 벌써 3회째 벌써 엄마 몰래 컨텐츠 할 때 맨날 엄마 역할을 하셨죠? 네 기대하겠습니다 아 애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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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애들아 아 정말 작은 집이지만 우리 집이야 와 여기가 너네 집이야? 어 무슨 소리야 너네 집이야? 어 우리 집이야 우리 집 개큰데? 개부잔데 얘? 우리 아빠가 어? 그거 직원이거든 직원이 들어봤지 니네 직원이 아 직원이? 아아 너 그 유명한 직원이? 아아 아아 니네한테 말하기 쑥스러워서 말 지금까지 말 안 했어 직원이야 샘송 우리 아빠 샘송이야 샘송 야 야 야 야 야 이 핸드폰도 이 핸드폰도 네 아빠가 맞는 거 아니야? 그래 그래 이 핸드폰 있지? 이거 갤럭 갤럭시 어 그 책 갤럭시 책이거든 갤럭시 책? 이거 우리 아빠가 맞는 거야 야 야 근데 왜 니 꼬라지는 그러니? 아 미안해 아 응 아 어쨌든 아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아빠가 만든 샘송 핸드폰으로 같이 게임하러 가지 않을래? 오오 개꿀 개꿀 좋아 좋아 그래 그래 들어가자고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있는데 우리 엄마한테 인사하고 가자 얘들아 랭 아 엄마 엄마 저를 저를 양자로 받아주십시오 어머님 사모님 야 부티가 많은 거 보소 사모님이 있으세요 언제봐도 개성 넘치는구나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 얼굴 보고 반한 거야 우리 엄마 참 이쁘지? 너 농담도 잘한다 너 정말 아버지가 생선생선상을 좋아하시는구나 아아 그럼 얘들아 아줌마 다 들려 어이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엄마가 부잣집인데 나한테 돈 한 푼도 안 주셔서 짠돌이시거든 아 아 아 자 어쨌든 엄마 우리 친구들 왔는데 친구들이랑 윗방에 올라가서 휴대폰 게임할게요 뭐 휴대폰 게임? 네네네 암판만 할게 암판만 오오 알았어 나중에 꼭 공부해야 된다? 아 네 알겠습니다 공부할게요 야 얘들아 우리 내 방으로 쫓아와 얘들아 쫓아와 사라져 이씨 아 내 방 여기거든 이쪽으로 와 내 방이야 들어와 얘들아 내 방이거든 이거 너무 부딪히는거 아니니?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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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딴 소리 아니야? 야 너 감금당해서 돈이? 어 감금? 아니야 우리 감금이라니 우리 엄마가 얼마나 아끼는데 애들아 화장실이 이것보다 커 아 누가 여기서 방구 꼈어 아 어쨌든 우리 밖으로 나와 밖으로 나와서 우리 여기서 게임하자 요즘에 어떤 게임이 더 재밌나? 요즘에는 요즘에는 요즘은 역시 구기런이지 구기런 아 구기런? 야 구기런 재밌지 구기런 나 그거 말입이야 구기런이 무슨 소리야 야 그거 마인구가 제일 재밌어 에이 그러지 말고 우리 클래시 어 배틀하자 클래시 배틀 어때 야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자 그래 클래시 배틀 아 아 아 근데 클래시 배틀 하려면 그것 좀 힘든데 그거 음 그래 야 그거 할 때 돈 많이 든대 아 돈 많이 든다고 그거? 어 그러면 우리 우리 엄마 몰래 내가 우리 집 부자니까 우리 집 우리 엄마가 카드로 몰래 결제할래? 다 결제해줄게 내가 야 10만원씩 아 진짜 진짜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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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클래시 배틀 하자 그럼 예 휴대폰 결제할려면 우리 엄마 핸드폰 필요하니까 엄마 핸드폰 몰래 가져올게 기다려 여기서 오케오케오케오케 아 역시 부자 부자친구가 있어야 된다니까 야 쟤 홀라당 100개 먹자 아 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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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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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마, 마 이상한 짓하면은 사지를 절단해서 그냥 옥상에다 매달아 버릴 거야? 사지를 절단해서 옥상에 매닫다고요?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아 네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야 얘들아 엄마 핸드폰 갖고 왔어 어하핳 야! 야! 빨리 질러줘 빨리 질러줘 야 근데 엄마 근데 우리 엄마한테 걸리면은 사지가 절단해서 매달린다고 하니까 우리 조심히 하자 아이 농담이지 그거 아이 그렇지 그렇지 그걸 믿니 넌? 야 야 아 오케이 내가 그러면은 엄마 핸드폰으로 결제 할게 야 야 그럼 결제 한다고 애들아 결재 버튼 누르면 돼 아 gente 아 핸드폰 내 joke 아 우리 엄마가 분명히 나는 사실 실전에서 매달거야 자 이럴수가 이럴수가 안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난 안되겠어 난 안그래도 클래식 배틀에다가 오늘 꼭 결제를 하겠어 엄마 핸드폰을 찾아가지고 결제를 꼭 할거라구 엄마 미안해요 어 사진을 철저해서 기다려버릴거야 와 엄마 어 엄마 감히 엄마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려고래 엄마 나 진짜 핸드폰 결제하면 안돼요 엄마 오 너 나와봐 나와봐 딱 100만원만 할게요 딱 100만원만 아 아 아 그럼 200만원 아 아 아 아 우리 엄마가 위험합니다 니가 엄마 휴대폰을 찾아서 오늘 소액 결제로 집안체사 야 너 정말 좋은 친구구나 평생친구 하자 너 아이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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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마 핸드폰은 꼭 찾아서 우리 소액 결제로 집안체사자 알겠지? 아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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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껴줘 거기에 아 넌 뭐 사고싶은 넌 뭐 사고싶은데 나는 나는 브라더 뭐 브라더 브라더 브라더가 뭐야 브라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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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야 된다 얘들아 아까 나 펠다리게 자른라고 하신 서로 아이 조심해야돼 진짜 잘라버리거든 으아아아아아악 엄마 엄마 그게 아니고 전화가 오는데? 어? 휴대폰이다 엄마 핸드폰이다 엄마 핸드폰 엄마 핸드폰 한 개를 찾았구만 엄마 핸드폰은 4대입니다 여러분들 4대 믿기 힘들겠지만 아 이거 엄마 몰래 이거 빨리 핸드폰으로 결정할 수 있을까? 어? 뭐야? 너 어디야? 옆방? 엄마가 드디어 미쳤구만 야 레버 있어? 레버? 레버 있어? 나 레버는 없고 그건 있어 살려줄 수 없잖아 이 바보야 야 이거 이 핸드폰은 갖고 있단 말이야 나 빨리 살려줘 그럼 내가 레버 갖고 올게 기다려 엄마 핸드폰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아 여기 막혀있네 자 레버가 어딘가에 있... 어 여기 레버 여기있다 됐다 텐텐아 구하러 갈게 엄마 핸드폰 하하 죽을뻔했다 죽을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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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레버 자 거미줄도 챙깁시다 거미줄도 거미줄도 아시구나 여기서 이렇게 쫓기는 것보다 잉염엔 다치고 내가 도망가는게 날 것 같긴 하고 모든 verse 씌우 뭔 소리 하는 거야 여행아 어 여행아 빨리 와 하하 여Q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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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헤이 브라더! 야, 엄마한테 잡히고 말았네? 응, 저기 숨어 계시더라. 아이, 젠장. 야, 일단, 이걸 받아. 그래.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휴대폰 어디다 뒀냐고 물어보는데? 어이 아버님 아버님 여기 계세요 제가 좋은데 보내드릴게요 천국이라고 아주 좋아요 안돼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정전하셨는데 도마 지단이 엄마 엄마 어머 왜그래? 엄마 있는 분으로 소액결제로 집 한 채 가면 안돼요 어머 그가 평생 거기 있어라? 알겠지? 아이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봉수라고 합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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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 다름 아니라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지? 이렇게 속이나 썩이는 아들 대신 저처럼 잘생기고 말 잘듣는 아들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으으음 필요없어 아하핰 단칼이잖아 야 봄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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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엄마 핸드폰 두개 찾았거든? 어 두개나 어 우리 엄마 우리 엄마 핸드폰으로 무슨 뭐 결제할래? 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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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아빠 회사 주식 아 그래 우리 아빠 회사 주식이 필요해? 생송? 어 그러지 말고 우리 엄마 핸드폰으로 여자친구 결제하자 여자친구? 이런 것도 가능했어? 여자친구를 얻는 거지 얘들아 여자친구는 멀리 있지 않아 어 너는 아닌걸? 넌 아니야 안 열어준 나, 안 열어준 나 열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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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만의 여자친구 아 넌 아니야 나도 너희 필요없거든 나도 필요없어 다행이다 필요했으면 어쩔 뻔했어 어휴 다행이네 필요없는게 이렇게 좋을줄이야 어 얘들아 빨리 우리 엄마 핸드폰을 찾고 결제하자고 좋았어 너 우리 엄마 핸드폰 찾은거야? 너희 찾았어 카카오톡으로 보내준다 우리 엄마 핸드폰을 왜 카카오톡으로 보내줘 아니 너 할아버지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택 야 빨리 빨리 주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빨리 주세요 아냐 카카오톡으로 보내지 말고요 할아버지 빨리 주세요 할아버지가 말로는 안될거 같은걸?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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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핸드폰을 달란 말이에요 할아버지 빨리 핸드폰 주세요 빨리 할아버지 할아버지 가세요 형이 가는길 가세요 가시라고요 네 가는길 가셨네 우리 엄마가 원래 필요해서 빨리 휴대폰 한개만 참여하거든 빨리 결제하자고 우리 엄마의 휴대폰으로 도대체 뭘 결제해야지 잘 결제했다고 소문날까 아까 위에 있었다고 했죠 옥상나무 근처에 있다 아 아 오 오 어디갔어 메뉴판 돌려줘 오오 사진을 줄때도 진짜 하늘에 올려놓을거야 지금 나무 용서해줄게 이완아 머맨아 지금 나무 용서해줄게 어딨어 어디있는거야 도대체 어디 어 지금 나무 용서해줄게 태풍 하나 할때 나와 하나 둘 둘 진짜 안나와요 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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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둘의 반의 반 둘의 반의 반의 반 진짜 안나와요 디딩 안녕하세요 어머니 여긴 제가 왜 나와 저 같은 양자로 필요없으신가요? 오 오 떨떨 원한게 아니었는데 그거 알겠습니다 몰라요. 거기 있어. 괜찮으니까 거기 있어. 알겠지? 가야겠네. 재밌었으니까 봐준다. 야 범세야. 범세야. 여기서 애들 포 찾았어. 좋아 좋아 좋아. 어디 갔어? 먹었어? 먹었어? 오케이 오케이. 나 나오라고 한 줄 알고 깜짝 놀랐네. 1 2 3 1 2 5 6 1 2 5 6 얘들아. 가자. 결제하러 가자. 결제다. 결제하러 가자. 캐시다 캐시. 범세야 넌 뭐 사고 싶다고 했지? 주식. 주식. 주식 오케이. 나 비트코인. 비트코인 비트코인 좋아. 자 애들아 가보자고. 1 2 5 6 1 2 5 6.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희가 관 정도 짜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오늘 그거 태워드리자. 관광버스. 관광버스. 야 우리 할아버지한테 왜 그래. 야 우리 엄마 아래. 딸이 들어주시. 우리. 떨어뜨려. 떨어뜨려. 1 2. 너희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너희 엄마 좀 떨어뜨려. 야 비번이 틀린데? 뭐야. 어? 1 2 5 6. 거짓말 하지마. 비번이 틀려. 1 2 5 6. 맞는데? 어 안되는데? 1 2 4 6. 3 4. 5 6. 뭐야. 얘들아 아니야. 얘들아 도망가. 얘들아 도망가. 아니야 아니야. 아아. 어떻게 돼. 어 비번이 왜 틀리지? 뭐지? 어휴. 예예예. 아니야. 나. 아휴. 너. 네. 아휴. 그만해. 가치가. 아휴. 아휴. 엣. 아아! 얘들아 빨리 나가! 결제하러 가! 아아! 아니 운동인데 이런! 하지마! 빨리 가! 너의? 어! 아아! 아아! 이제는 지나버린 꿈같은 이야기 미워도 했고 사랑도 했고 원망도 했지만 워워워워워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적에 모두 다 아름답고 엄마! 엄마! 빨리 가야지! 하하하하 우리 엄마를 죽이면 어떡해? 아! 미안 내가 너를 구하고 만들었구나 휴대폰 때문에 우리 엄마를 죽여버리면 어떡하니? 아니 어머니 살아계실거야 아! 그치? 아휴! 야! 야! 빨리 휴대폰 결제하러 가자고! 좋았어! 뭐야! 야! 야! 잠깐만! 야! 뭐야! 이거 왜 이래! 모셔? 왜 빠르게 안 됐지? 자! 버프가 나한테 벗혔어! 왜왜! 뭔 소리야! 이렇게! 뭐야? 뭐야? NATURK 야 엄마가 양아내에атель year 야! 엄마가 아.. 앙마가 되었어? 야! 뭐야?! 아.. 어! 아.. 오.. 오! 미쳤나봐! 엄마! 엄마! 악마 악마가 엄마! 엄마! 엄마 다 끝났어! 이 상자를 열어봐! 휴대폰 결제 이미 끝났다고! 열어봐! 엄마 휴대폰 요금 130만원 엄마! 이미 결제는 끝났어 엄마! 집 감사합니다! 부끄러워 엄마! 엄마 미안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엄마 휴대폰으로 몰래 결제하기 대성공이네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엄마 카드로 엄마 휴대폰으로 130만원 긁지 마세요 혼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는 안녕히 계세요 안녕~~